엄청 오랜만이에요 순서가 맨날 바뀌어 10초 남았습니다 가사에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얘기해도 되나? 나를 모를 리가 없어 이 다음이? 이걸 다 해주세요 너무 지금도 정해지는 게 많아서 일단 가야 되니까 정수 고마워요 앞으로 제가 소통도 많이 할게요 소통도 더 많이 해볼게요 제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그냥 처음에 듣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도 아 아 ㅋ 왜 이렇게 저도 ㅋ 저도 ㅋㅋㅋㅋㅋ ㅋ ㅋㅋㅋㅋㅋ ㅋ 이 우리 우리 어 한 한 달 한 달 안 해? 제가 혹시 됐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봤더니 되게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? 나오는 거 맞아요? 네 아 감사합니다 그 종이 잘못인 거 같은데? 아 그건 제 잘못인 거 같아요 저도 잠을 못 자요 요새 정말 10초 남았습니다 잠을 못 자요 고마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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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네 네 네